네, 우리 클라라씨는 또 건강 및 섹시 및 청순만까지 다 갖추셨는데 개별 포즈 또한 기대해볼 수 있을까요? 아, 실제로 얼굴이 굉장히 작으시네요. 네, 왼쪽부터 봐주시고요. 네, 여기 중앙에서 왼쪽, 정면, 오른쪽 순으로 봐주시면 됩니다. 뭔가 도도하고, 네, 그런 포즈가 나오고 있는데요. 섹시한 포즈도 왠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